자 안녕하세요 어우 후레쉬가 있네 여기 자 오늘 해볼 알릭스 에드오는 아폴로 달에 착륙해서 아 블랙메사 달 퍼실러티 블랙메사 달 기지에서 우주선을 다시 지구로 쏴야 된다고 하는데 콤마인들이 최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돌아갔기를 빈답니다 안 돌아갔겠죠? 내 손이 안 보이는데 오 뭐있나 오케이 자 시작했습니다 달 기지네요 진짜 맵을 잘 만들었는데 뭐가 굉장히 많아요 긴박한 음악이 흐르고 있는거 보니까 벌써부터 콤바인이 나올 생각인가봐 자 녹화는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이 미사일을 다시 지구로 쏴야 되는거 같은데 렛츠고 이 데저트 이글 총이 이 맵의 기본총입니다 워우 탄창에 총알이 없는거 같은데 일곱발 다 차있는거네요 그래픽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런가보다 일곱발이 다 차있답니다 오케이 뭐야 실제로 데미지도 더 세대요 와 한 대야 전부다 데저트 이글이라서 매그넘탄 들어있나봐요 다 한 대 맞고 죽었네요 총알 없어? 자 어디로 가야될까 피도 튀어있네 여기는 막혀있구요 어디부터 가볼까요? 내 손이 왜 저기있지? 아 맞다 깜빡할뻔했네 설정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이거 맨날 하는걸 왜 이렇게 까먹을까? 관전자도 나심으로 해야 잘 보입니다 자 갑시다 오케이 여기 또 나오겠는데 찬이 적대요 대신에 무주기지라서 무중력인가봐 와 찬은 진짜 많구나 찬 마음대로 써도 되네 와 무중력 거의 무중력이 아니라 달의 중력 이 게임의 특징이네요 찬창을 많이 써도 됩니다 마음껏 써도 되고 여기로 들어가야되네요 대신에 찬창안에 매거진안에 갯수는 적다 갯수는 적다 우와 이게 뭐야 너구리가 그려져있는 로켓이네 퍼어 1986 뭐 무슨 역사랑 관련이 있는건가 매넥 엔진 그리고 뱀 뱀 뱀 뱀 뱀 뱀 와우 한대였지 않았나 이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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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오는데? 큰거 온다! 그냥 그냥 막써 어차피 다 못쓸거같아 뭐야! 깜짝이야 시체 날라온거였어 슈르탄도 한번 던져보자 거의 반무중력 상태라서 달이 지구중력의 6분의 1이죠 아마? 그걸 구현을 해놓은거 같아요 패스워드 2601 어 오야 데이스 신스 라스트 핑키의 아웃브레이크 153 비밀번호가 2601이라고 하는데 FG FG 수직은 FG 코사인 세타 중력 계산식 도르레 계산식 일반 물리에 나오는 내용들이네요 우와 콤바이 어 입었어 대박 고든의 그 아 이거 하프라이프 그거구나 하프라이프 2 도 그랬나 1에서 블랙 메사 제가 할 때 요거 문 여는거 있는데 문 암호 그 보안 저기로 내려가야되나봐요 일단은 여기 블랙 메사 기지구나 블랙 메사 달 기지라고 아까 했었다 어쨌든 요거 타고 내려가야되네 교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하고 관찰하고 생각하라 생각하라 컴 센스 생각 생각 어 뭐지? 왜 돌아왔지? 이게 아닌 것 같은데? 뭔가 잘못됐다 음 음 여기 왜 닦였을까요? 여기서 내가 뭘 안했나? 이거 타고 가는건가? 다시 올라가 봅시다 컴 센스 띵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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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번호 저걸 어디 써야될까? 끄 흠 ㅈ 態 조금 어려운데? 뭔가를 숨겨뒀을까요? 요게 뭔가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끌고 갈 수 있나? 이게 왜 왜 엘리베이터가 있을까? 왜 엘리베이터가 있을까? 요기는 왜 닫혔을까? 오! 아 지나갈 수 있구나! 아 비밀번호 이거 기억 안 난다 이거 컴퓨터로 하면은 비밀번호 적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텔레포트가 있죠? 비밀번호 2601 26 오왕 26 오 쉣! 왜 죽어?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하네요 2601 26 오왕 26 오왕 여기서 시작하네 오히려 좋아 26 오왕 동라 컴언 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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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앤 깻 미 컴 앤 깻 미 쉽 오 쟤 안맞아 내가 총을 잘 못쓰는 건가? 쟤 안맞는데? 맞네요 뭔가 맵이 버그가 좀 아직은 있는 것 같은 느낌? 음 나이스 웅 자 뭘 해야 됩니까? 여기 사다리인가? 아닌데? 여기네요 사다리 오케이 오케이 뭐야 어? 이거 열리는게 아니네? 콤바인 배터리가 있구요 슈탄이 있구요 못 올라가나 여기는? 여기는 올라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배터리를 어딘가에 끼워야 되네요 여기 전선이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어디? 저기로 연결돼있네요 여기네요 어 아닌데 밑에인데? 내려가 봅시다 어 여기네 오케이 요것도 안 열리는데? 흠 관찰합시다 전선이 여기 연결돼있는데? 여기 꽂으면 될 것 같은데? 안 된다 전원 공급이 여기가 아니라는 뜻인 것 같은데? 더 하위 전원 공급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뭘까요? 이것처럼 보이는데? 이게 아니 라고 하고 여기 들어갈 수 있나? 안 들어가지고 오케이 좀 더 들러 봅시다 가만 아 여기서 왔구나 아 문이 닫힌건가 여기서 개발을 멈추신건가 그런거 같은데 요 둘중에서 하나가 요게 되야될거 같은데 둘도 안되는거 보면은 개발을 하다 말았네 어 저기 전선이 있다 아 하다만건 내 두뇌개발이었구요 오씨 또 왔다 끝났나요 오우 저 밑으로 들어가는데 지하로 들어가야되나 아 저게 한개가 아닌가 보다 저런 스위치가 아 여기도 있네 오케이 저 위로 다시 올라가야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전원이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면은 여기 먼저 해봅시다 뒤로 통하네요 여기로 아하 역시 덜 된건데 두뇌였다 개발이 덜 된건 게임이 아니라 제 두뇌였습니다 오케이 밝아서 잘 안보인다 뭐가 뭐야 왜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밝아서 또 나올거 같은데 너무 낮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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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오케이 어디서 옵니까 컴센스 오 왔다 컴센스 핑크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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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왜이래 여러모로 문제가 좀 있긴 있네요 게임에 오케이 활성화 됐어요 이제 암호 하나만 풀려드립니다 오케이 이제 발사 하나 발사 로켓 런치 아 여기 타야되나보다 나는 간다 님들 난 갑니다 빠이자이젠 어 이거 내가 저기 있는걸로 판단했나봐 난 이미 여기 왔는데 총알도 안나가네 오케이 클리어인가 아 짧은 게임이었네요 오! 아직 안끝났어 오오! 끝났네요 자, 아폴로 어설틤 맵 메이드 바이 마크 말키 재밌었는데 이 게임 만든 사람이 그 뭐 다른 것도 만들었던데 유명한 거 어쨌든 아직 잘 알려지진 않은 맵인데 오! 우주선이 지구로 도착했네요 잘됐네요 그 믿음직스러워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